배우 송혜규가 변치 않은 미모를 뽐내며 근황을 전했습니다. 송혜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. 사진 속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은 송혜규는 근접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로 동안 미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. 한편 송혜규는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한편 송혜규는 오는 24일 첫 방송입니다.